이미 여러분들의 집에는 매일 집밥이 아마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집밥을 매일 먹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지기가 쉽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시스템, 집밥과 같은 시스템을 더욱 사랑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다가 여유가... 안녕하세요. 모디오디오TV입니다. 오늘은 오디오와 음식과 마음에 대한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디오를 하면 할수록 오디오 생활, 음악 생활은 사람과 또 음식과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서 이것으로 비유를 하면 참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오디오와 음악이 좀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취향과 환경이 제각각이라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퀸의 음악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 음악 진짜 엄청 좋지 않아 하고서 팝을 안 드시는, 락을 안 드시는 분한테 추천을 했다 했을 때 되게 좋다라는 피드백이 올 수도 있지만 즉각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 음악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분의 취향이 그런 것이고 또 어떠한 음악이든 쉽게 빠르게 다가오는 음악이 있고 여러 번 들어야 이해가 되는 그런 음악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한데 한두 번 듣고서 판단 내리는데 좋다 나쁘다가 생각보다 굉장히 애매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예를 들어서 오디오하고 음악은 이제 음악까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로 한번 예를 들어보고 젊은 그런 감각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팝가요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선명하고 파워풀한 사운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당연히 직관적으로는 대본의 좋은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소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디오로 얘기한다면 액티브 스피커, 굉장히 액티브 스피커는 앰플을 제조사에서 아예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매칭 같은 것도 거의 필요가 없는 굉장히 크기가 작더라도 굉장히 그 회사도 하다 추구한 사운드가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제 오디오도 이러한 부분에 해당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음식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저는 라면, 치킨, 피자, 햄버거, 떡볶이, 김치찌개 뭐 이런 음식들이 떠오릅니다. 그냥 대본에 맛있죠. 조금 못하는 집에 가서도 기본 빵을 좀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오디오가 좀 너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이쪽의 방법 또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젊으신, 경험치가 적은 분들일수록 이쪽을 먼저 좀 해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은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 먹어도 맛있고요. 비싸지도 않고요. 근데 매일 먹는다면 왠지 조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질릴 수도 있는 너무 강한 음식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년 이상의 나이거나 오디오에 대한 경험, 음악을 좀 많이 들으신 분들은 클래식이나 올드팝이라든가 재즈라든가 이렇게 좀 그쪽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선명함이나 파워풀함 보다 질감이라든가 음악성이 좀 굉장히 중시가 됩니다. 이런 거는 미국제랑 데뷔 4개, 영국제, 브리티시 사운드 음악성이 주안점이 되는 약간은 밋밋한데 깊은 맛이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 좀 더 가깝고요. 이런 음악이라고 하면, 이런 음식이라고 하면 백반, 맑은 지리탕, 제철 나물, 평양냉면 딱 적응하기까지에는 이거 뭐 밍밍하게 답답한 소리, 이거 왜 좋다고 그러는 거지? 라고 하지만 계속 먹다 보면 확 들어오는, 오래 들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오디오 환자, 저 같은 사람이라고 치면 1번, 2번의 매력을 함께 원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어려운 단계지만 선명한데 편안하고 부드럽지만 오디오적인 쾌감이 있는 거슬림이의 일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고 클래식도 잘하면 좋겠는데 팝도 잘했으면 좋겠고 오디오적인 쾌감 있는 장르를 모두 다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브랜드가 굉장히 만듦새도 우수하고 고가의 제품이라는 그런 부가적인 만족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게 하이엔드 시스템이거든요. 좀 비싼 게 단점이죠. 음식으로 비교하자면 음식 자체보다는 호텔의 뷔페 혹은 코스 요리, 오마카세 이렇게 좀 대접받는 느낌이 있고 단순히 기계의 소리뿐만 아니라 분위기적인 측면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제품들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빈티지 오디오도 떠오릅니다. 선이 굵어요. 빈티지 오디오가 이렇게 곰삭은 답답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대체적인 빈티지 오디오들은 엣지 있는 선명한 굵은 음을 아주 자기 주장이 뚜렷한 소리를 내줍니다. 대체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장르에 따라서는 이런 고즈넉한 소리, 다른 기종들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소리들이 있다 보니까 오디오를 좀 많이 한 분들 같은 경우 또 빈티지 오디오가 최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음식으로 예를 들게요. 청국장, 된장찌개, 짜장면, 개찌개 뭐 이런 것들이죠. 단순한 한 맛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짠맛 하나에도 굉장히 깊은 맛이 나오고 단맛에도 굉장히 다양한 단맛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깊은 맛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강한 맛이이기도 하고 이게 약간 섞여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또 하나 실용 오디오의 끝이 이제 플레인지라고도 하죠. 플레인지를 크수로 해탈의 영역으로 넘어가시는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자연스럽고 소박하지만 과하지 않은 그런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잔치국수라든가 수제비, 나물, 찜요리 같은 것들 별도의 양념을 많이 과하게 넣지 않고서 있는 그대로 쪄서 먹는 그런 구워먹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길게 몇 가지 더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라면, 치킨, 피자에 익숙하신 분들이 잔치국수나 나물의 맛을 이해하기 어렵죠. 또 반대로 레스토랑이나 호텔급의 음식을 중점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분식점이나 길가에서 서서 먹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포장마차 같은 그런 음식을 접하게 되면 맛과 그런 것들을 떠나서 환경과 응대부터 저렴하고 좀 너무 부족하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기도 쉽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본인만의 음악과 오디오, 음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이 완벽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혹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약간 고집의 영역에 선입견의 영역에 조금 닿아있다라고 하면 다양한 음식과 환경을 접해보시는 것도 참 어떻겠냐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디오가 좀 비싸고 자리도 차지해서 좀 노력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매번 바꾸고 이 맛도 저 맛도 이 브랜드, 저 스타일, 톨보이, 북셀프 유명한 거, 안 유명한 거, 액티브 신제품 뭐 다 써보면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 거 나는 이쪽만 좋아, 나는 이쪽만 좋아 라는 것보다는 흘러가는 대로 이것은 이 맛대로 예를 들어서 미국제 아주 선명하고 파워풀한 소리를 나는 가장 좋은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약간 슴슴하고 덤덤한 맛이 나오는 요리를 듣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나랑 참난맛네 라고 하시기 보다는 이런 음식들은 어떤 맛이 있길래 요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라고 해서 한 번씩 음미하고 두 번 씹어 보기도 하고 빠르게 먹어도 보고 아주 오래 씹어 가지고 그 맛을 즐기기도 하고 애초에 아주 맛있는 음식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접근하면서 오는 소박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아무튼 세상에는 다양한 맛과 음식 그리고 식당, 집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집에는 매일 집밥이 아마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집밥을 매일 먹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지기가 쉽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시스템 집밥과 같은 시스템을 더욱 사랑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다가 여유가 되실 때 시간이 되실 때 한 번씩 여행도 다니시고 외식도 하실 거잖아요. 그러한 느낌으로 다른 시스템들을 열린 마음으로 접해서 맛보고 씹고 가보고 느껴보고 하는 생각들이 있으면 다양한 세상에 다양한 오디오와 다양한 음악들에 대해서 나는 팜만 좋아, 나는 클래식만 좋아해 라는 생각을 넘어선 조금 더 시간을 아끼고 즐거움을 좀 더 그리고 이게 포용력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까지 넓어지는 단계로서 즐거운 음악, 음식, 삶의 여행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오늘 내용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